평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돌연사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계 사망원인 1위, 2019년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인 신근경색은 돌연사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신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당독소를 많은 분들이 평소에 그것도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인 신근경색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근경색의 위험성과 유발하는 원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요. 특별한 증상 없이 심장 내 관상동맥이 서서히 막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근경색은 환자의 3분의 1이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하고요.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나 환자의 50% 이상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요. 통계를 보더라도 신근경색은 40대부터 발병하기 시작해 주로 50대 이후 장노년층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적절한 운동과 섭취하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당독소가 어떤 음식을 통해 많이 섭취되는지 알지 못해 평소 당독소를 자주 그것도 많이 섭취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서 총 549개의 식품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 충격적이에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에서 높은 수치의 당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먼저 빵가루를 입히고 튀긴 치킨에서는 100g당 9722kg 유닛의 당독소가 검출됐는데요. 생닭 100g당 769kg 유닛에 비해 무려 1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올리브유이를 많이 둘러 구운 소고기에서는 100g당 1058kg 유닛의 당독소가 검출됐는데요. 이는 생고기 100g당 800kg 유닛에 비해 무려 1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당독소 수치가 높은 의외의 음식도 확인됐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이 챙겨 드신 견과류, 그 중에서도 구운 아몬드에서는 100g당 6650kg 유닛이었고요. 구운 호두에서도 100g당 7887kg 유닛의 높은 당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카페에서 자주 드시는 디저트인 쿠키, 크루아상에서도 높은 수치의 당독소가 검출됐고요.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계란후라이에서도 두부 부침에서도 높은 당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이처럼 당독소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는 혈관에 혈전을 쌓이게 만들고요. 혈관을 막아 심각한 경우 심근경세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열에 의해 생성되는 당독소는요. 한 번 섭취하면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고요. 몸에 그대로 쌓여 온몸의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평소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열을 직접 가하는 조리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고기와 같은 음식을 조리하실 때 가능하면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삶아서 조리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심근경세가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대두, 영지버섯, 양파입니다. 첫 번째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음식은 대두입니다. 먼저 대두에는 이소폴라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 LDL 콜레소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실제로 정식품 중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대두에 이소폴라본을 섭취한 실험군이 이소폴라본을 무첨가한 실험군에 비해 혈전 콜레스테롤이 무려 30%나 감소됐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대두는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탁월한 음식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약용 목적으로 사용된 지 약 2,000년이 넘은 약제입니다. 약제로 사용된 기간이 긴 만큼 효능이 입증된 버섯이라 알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영지버섯에는 아미노산, 다당체 등 좋은 성분들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리테르펜 성분이 혈관의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을 줄여 심근경색 예방에 탁월한 약제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혈관복을 튼튼하게 해서 혈관복을 보호하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의료원 내과에서 고혈압이 있는 평균 연령 62세 58명을 대상으로 4주간 양파 추출액을 복용시킨 결과 놀랍게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중심동매각, 파용 증가지수, 총 콜레스테롤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혈관 건강을 위해선 무엇보다 혈관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막상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더라도 바쁜 일상에서 혈관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쁜 일상에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100% 식물성 자연 원료를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혈관 건강에 탁월한 대두, 영지버섯, 양파를 모두 담은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미 혈관 건강을 챙기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바로 네오메딕스 청솔루션입니다. 먼저 이 제품의 장점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린 대두, 영지버섯, 양파를 포함 30년 경력의 한의사가 엄선한 혈관 건강에 좋은 총 16가지 자연 원료로 황금배합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몇몇 제품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화학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청솔루션은 인공화학 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100% 식물성 원료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햇섭 인증시설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면에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보시면요. 이처럼 모두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요. 귀한 16가지 자연 원료를 하루에 한 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 식물성 원료로 배합된 만큼 추계의 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이처럼 작은 환 형태라서 목넘김도 편하고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원료와 신뢰할 수 있는 공정을 거친 제품이다 보니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당독소와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섭취하는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도와 영지버섯, 양파는요. 혈관 속 혈전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원료입니다. 평소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요. 네오메데스 청솔루션도 함께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